네, 2주 전에 촬영하러 왔던 곳에 다시 와 있습니다. 오늘 미세먼지 별로 안 좋은데 촬영의 힘이네요. 미세먼지에도 밖으로 나오게 하네요. 오늘 금요일입니다. 오늘 변함없이 인천대학교에 강의하러 왔고요. 날씨도 좋고 또 불금이라 학생들은 엄청 힘들어합니다. 또 좀 있으면 종강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루즈해진 것 같아요. 익숙해지기도 하고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유튜브 주소도 알려주고 자주 소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좀 아쉬워요. 저는 아무래도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한 10번 이상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들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가지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 해요. 그래서 유튜브에도 제가 보면 1인 지식 겹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많이 보고 학생들한테 직장만이 답이 아니다. 또 다른 길도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었습니다. 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. 벌써 금요일이네요.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